CCC 아세트코르사 가로드의 번개멀티 2일차입니다. 둘째날 오늘은 아바스 595 차량으로 595SS 스펙투 차량으로 진행되는 하이랜드 쇼트입니다. 아세트코르사에서 가상으로 낸 서킷이고요. 재미난 레이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리드는 생각보다 그리드가 많이 밀렸네요. 마지막에 다들 트라이했나보네요. 제가 구그리드로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실력으로 극복하겠다. 오늘 목표는 한 5등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레이더 고장나서 아 스타드 좋았어. 사원아 사원아 오케이 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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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1등이네? 게임 끝났네? 끝났네 끝났어? 끝났네 끝났어? 끝났네 우후우 폴블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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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뭐 게임 끝났네 아아이 폴블림 다 터졌죠 폴블림 여러분 제가 했죠 제가 말했죠 아 진짜 진지하게 하면 이 다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송이 재미로 해서 이때까지 안한거 참은겁니다 참은거 폴블림 뭐 뭐 어? Meghan स rail 난 18번 동안 붙일 자신이 없다 이거 아니 진짜 다음판 상실 ان과 가능한거야 뭐 맨날 이런거 보면 사기가 아니고 잘하는거라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맨날 이런거 보면 사기가 아니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실력을 아니 맨날 이렇다는거는 내가 잘한다는 겁니다 오 이상 뻐럭이 아니고 잘하는거에요 아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릅니까 이때까지 봐놓고 아니거든요 뽀록이라면 와서 저를 이기세요 어 채팅만 쳐서 뭐 되나 직접 와서 한번 같이 붙어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떠들 수 있는거지 아 기가 막히다 아 입으로 깔거 생각하니까 아 너무 좋다 1등에서 다 까야지 그냥 아 이 뒤에 다 깔 수 있잖아 PMU 이런 사람들 아 입이 간질간질하구만 아 입 딜 겁나 들어가야지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못 달릴 정도로 아 아 똥앞에 말아 잡혔는데 오케이 실수했어 요 맨 요 맨 야 배틀러 이겼다 이겼다 PM 요거 보고 이겼다 으하하하 으아 이 게임이 이게 아 이거 봤습니까 아 진짜 실력 붙지 않았다 내가 하면 잘한다니까 아 이거 끝났네 이거 14만 버텨면 된다 케르틴이 빡죠 아 여러분 제가 못해서 안한게 아니고 참거라는거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게 아닌가 아쉽네요 아 이정도면 주둥이 널릴만 하죠 어 이거 제이필님 방송보고 있습니까 이거 타임으로 하니까 저거 고장났어요 흫 이거 안되네 흫 어 나 진짜 빠르게 빠르다 또 실수할거야 아이씨 잠깐만요 이쒸 아이씨 뭐야 이거 이 돈받았나 뭐야 두대가 뭐야 두대가 아이씨 아 나 진짜 아 이거 방송 출연 욕심들이고 어떡할까 기가 본부님 어디에요 큰일날뻔했다 패널치 3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체력이 떨어져서... 아, 배고프다. 에이... 힘들다. 권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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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궸뱅이 weh, coordonet몬개 Family Child 안내 쪽은 여 gonna 안 되지. 안내님 아직 어려. 안 돼. ique paper 아 갔어! 아유! 갔어 갔어 솔직히 경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. 피염률이 진짜 빨라서 못 잡을 것 같고 2등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 바퀴 뽑혔어요. 만두님 바퀴 날라갔대요. 역시 만두님은 절 응원한 거였군요. 바퀴 뽑혔어요. 바퀴가.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프랙티스 때 코스아웃하고 바꾸고 하는 거 있죠. 그거 다 한계점 테스트에요. 차가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. 그게 베스트 랩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큰 오판을 하시는 겁니다. 한계점 차량의 그립이 어디까지 버텨지는지 저는 매살이 터졌고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. 나중에 퍼즐이 짜 맞춰지면 퀄리부터는 랩타임이 나오는 거거든요. 지금은 실수한 거고 지금 한성도 운전해가지고 팔을 파서 한성도 운전했다는 실수했고요. 그 다음 날은 랩타임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버텨지면 이렇게 점점이 안정이 되요. 이렇게 점점이 안정적이 너무 잘 안정적이 여러분 융도무 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지 않나요? 여러분 되게 되게 뭐 우와 우와 감탄해야 될 텐데 이 정도로 잘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어? 고급진 주행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5분 남았네 충돌 테스트 저기 멘탈 터진 저기 멘탈 터진 저기 멘탈 터진 저기 놀고 있어 멘탈이 약하시네 오 내 기업이 너무 빨리했다 괜찮아 충돌 테스트 이것이 충돌 테스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고 나네요 아 진짜 착한 아 진짜 너무 착한 것 같다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주고 어디 못 닿는데 소독차 놀이 아 진중하게 주시지 저것도 진짜 고급진 주행 너무 좋았지만 조금동 테스트 조금 더 안가려줘요 모든 태olé 너미탈 터진 아 그거는 아니 Bird 뭐 죄다 포기했어 경기를 다들 맨날 터졌나본데 더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해야죠 라우런스님 바퀴 빠졌다 아이씨 압차 어떻게 잡지 아이씨 압차 어떻게 잡지 저 오류에요 오류 어 내가 2등인데 어 어디있는거지 PM유도 나가 떨어졌나 제가 2등을 맞고 아 PM유 왜 뒤에있지 저차 왜 뒤에있어 제기랄 아 실수했다 소두차 노래 재미없나 오늘 오늘 재미없나 나 재미있는데 이 차 어제보단 재미없네 그건 맞는 말인거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거 한 15분 할라 했는데 20분 해달라 해가지고 아유 이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랩수가 많아지면 빨리 물린다니까 다음밖에 마저 바뀌겠네 홉시장 아기다ella 제가 보기에 그 아기다를 아기다 Migrant 아 취하습논리 아기다를 아기다를 2차 하다보니까 쉬운데 중간에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적응이 되긴 되는데 끝났네요 1분 5초 찍었어 마지막에 아 용인 어 용인 요거 끝나고 달릴거에요 한경기 더하고 아 수화했습니다 경기가 맘에 안드나요? 다들 놀고 계시는데? 별론가요? 범퍼카 너무 재밌어요 이거 소반 사고때문에 랩스탑 좀 길긴 길었죠 20분이 좀 길죠 2차로 하니까 그죠 아 나 1등하는줄 알았는데 실수해가지고 아 사고 아 사고 사고 조심하셨어야지 언제 끝나지? 어쨌거나 피니쉬했고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